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남자 혼남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혼남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카네이션 접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꽃잎용으로 색종이 1 4분의 1 사이즈로 11장 꽃받침용으로 색종이 1 4분의 1 사이즈로 1장 그리고 줄기 밑 이 부분으로 일반 사이즈용 색종이 1장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여유있게 하시라고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모든 준비가 되셨으면 종이접기 시작해보시죠. 우선 꽃잎이 되는 색종이를 가지고 접어보겠습니다. 색종이를 마름모어 상태에서 양꼭지점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 주면 어버이날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네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은 영상과 같은 상태에서 양꼭지점이 만나게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어버이날에 하면 유용한 종이접기를 찾아 올려볼 예정인데 이것이 그 첫번째네요. 다음은 제가 가리킨 두 라인이 만나도록 색종이를 접어주세요. 이 종이접기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실 부모님들께 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접었다면 오늘 종이접기 부분은 다 완성이에요. 남아있는 10장의 꽃잎과 1장의 초록색 색종이를 눈밀하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이번에는 꽃잎이 및 이 부분을 접어볼건데요. 색종이를 마름모어 상태에서 양꼭지점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으로 가리킨 두 대각선 라인이 중간 실선과 만나게 접어주세요. 오늘 접는 카네이션은 접기가 상당히 쉬워서 다들 따라 해보시기를 진짜 추천해봅니다. 다음은 아직 접지 않은 두 대각선 라인을 연결합니다. 이번에도 중간 실선과 만나게 접어주세요. 접을 때 살짝 겹쳐져도 괜찮으니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접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 접은 부분을 한 번 더 중간 실선과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위 접은 부분에 따라잡고 사용해 좁 voluntary etme세요. 자랑게 접어ЕТ 이전에 따라잡고 satisfying thumbing 쪽의 끝 끝꼭지점을 반대편과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저와 같이 한번 더 반으로 접은 다음 면적이 넣은 덮힌 부분을 살짝 뒤집어서 잎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저와 같은 모양이 나왔다면 줄기 및 잎부분까지 완성됐어요. 이제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풀을 이용해서 완성을 해봅시다. 우선 카네이션 꽃잎 5장과 풀을 준비해 주신 다음 그 꽃잎을 저와 같이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잘 이해되셨다면 나머지 3장을 같은 방식으로 이어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음은 카네이션 꽃잎 4장과 풀을 준비해 주신 다음 이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장을 이어 붙여주세요. 같이 덮QL5 씨의 구멍을 지 packs conv rear오a Annoy OS 칼자나아쏘 구독과 상상사가 마지막으로 이어 붙여주세요. 다음은 카네이션 Portable Mesa입니다. 앞으로도 Nein, 감사합니다. 기 존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어가tt고 이어서 Ray Gore Goreو่ак 바로 그다음 사용하자가ίας Mater τηςresident quirúr15 edaan 같은 경우 em蛋 Ecuador 전ulan 지 middle nonprofit 상상 Yeon 다음은 꽃잎 두 장과 풀을 준비해 동일한 방식으로 두 장을 이어 붙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저와 같이 꽃잎과 밑에 줄기 및 이 부분까지 다 준비해주신 다음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저와 같이 붙여주세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제일 아래로 점차 작은 사이즈를 그 위에 붙여주세요. 그런 뒤 초록색 이 한 부분을 아래 중간에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줄기 및 이 부분을 이 초록색 부분에 붙여주세요. 짜자자 이렇게 다 붙여주셨다면 오늘의 카네이션 만들기가 완성됐어요. 짜자자 이렇게 다 붙여주셨다면 오늘의 카네이션 만들기가 완성됐어요. 영상을 보며 하는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한컷한컷 사진으로도 만드는 법을 소개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저와 같은 종이접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접고 싶던 종이접기 소재가 있다면 댓글 혹은 관련 주소를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 드리겠...